많이 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서울에 억제기 그거 욕심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탐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좋은 게 어디냐면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드타운을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3기 신도시에 저는 우려가 많이 돼요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지난 시간에 서울의 동남권으로 들어오고 싶어하는 수요가 한 해 17만 가구라고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강남의 수요가 계속 몰리면 계속 강남의 집값은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교수님께서 주장하시는 방법은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어라 하는 거잖아요 가능한 얘기인가요? 충분히 가능하죠 지금 이제 서울의 집값이 2020년도에 50% 올랐다, 100% 올랐다 이렇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잖아요 많이 오른 이유 중에 가장 큰 것이 뭐냐면 서울의 재개발, 재건축을 억제기 지금 강남의 재건축을 가보면 지금 제가 살고 있는 집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그리고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동네도 달라요 벌써 주차하는 곳도 다르고 그럼 그 사람들의 생활 환경도 달라 보이고 가고 싶잖아요 그런 곳을 만들어 놓고 그곳이 비싸다고 얘기하면 안 되죠 빨리 제가 볼 때는 1990년대부터 뭐를 했어야 되냐면 강북에 많은 지역들을 재개발, 재건축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이명박 정부 때 뉴타운 정책을 써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좀 이제 투기 붐이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어나니까 그 다음 정부에서는 그걸 하지 않았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이 되면서부터는 재개발, 재건축을 묶었어요 그 동네는 재개발, 재건축을 할 정도의 낙후되고 노후된 건축이었는데 그게 시간이 점점 가면서 지난 10년 동안에 더 노후화되고 낙후화되기 때문에 그 지역을 새롭게 하지 않는 한 어떻게 가격차가 줄어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쪽의 가격을 높여야 서울시 전체의 가격차가 좁아지죠 서울시 고위 정책관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재개발, 재건축을 하면 왜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했더니 그럼 집값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당연히 올라가죠 큰일 났다 내가 하는 정책이 집값을 올리는 정책이구나 이렇게 겁먹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구덕이 무서워서 장 못 담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드는 생각은 강북에 재건축을 활성화시킨다면 강남의 구축 아파트와 강북에 새로 재건축된 아파트 간에 가격 격차가 일시적으로 줄어들 수 있지만 전체적인 시장에서는 강남도 재건축, 재개발이 계속 일어날 거란 말이죠 그러면 강남도 다시 새로 지어져서 가격 격차가 벌어지고 그래서 그 가격 동심원 구조는 깨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서 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인데요 정부에서 하는 정책이 뭐냐면 물량 공세예요 그냥 여기에 500만 원 졌다 200만 원 졌다, 50만 원 졌다, 10만 원 졌다 계속 가구수로만 나오거든요 우리가 얘기하는 강남권의 전체적인 상황을 들여다보자고요 거긴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계층화돼 있어요 사회문화적으로 그래서 심지어는 초등학교 때 만난 애들이 결혼까지 가는 그런 시스템이 돌아가고 있다 그냥 물리적인 재건축, 재개발만 할 게 아니라 옛날처럼 뉴타운으로 좀 크게 묶어가지고 그런 강남의 사회문화적 모습을 거기다가도 심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3기 신도시 하고 있지 않습니까 3기 신도시는 그것도 그냥 물량 공세예요 딴 게 아니라 제2, 제3의 강남을 만들었을 때 강남 사람들이 여기 이제 올드 됐네 그런 문화가 형성이 돼 있으면서 뉴한에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지금은 주택 정책이 뭐냐면 집값 싼 데 가서 바깥으로 분산시켜가는 주택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분산된 사람이 자기 가고 싶어서 간 데가 아니거든요 그거 욕심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게 탄욕이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그건 자연스러운 현상이죠 물리적인 개발 위에 사회문화적인 어떤 요인을 얹어줘야 된다는 것 그렇죠 그게 혹시 뭔가요? 그건 이제 굉장히 복잡하죠 단순하게 어떤 조건들을 나열하자면 교통도 있을 수 있고 학군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소비 수준 그다음에 교육 수준이 높기를 바라고 이웃들의 그런 것들이 있을 텐데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뭐 아무데나 만들 수는 없을 것 같고 만약에 어떤 의도적으로 그런 식으로 개발을 하자 라고 공공과 민간이 힘을 합쳐서 끼어들 경우에 대퇴지역이라고 할 후보지는 어떤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까? 첫째가 뭐냐면 강남처럼 기반절에 다 갖춰져야 돼요 그걸 만들려면 시간이 걸리거든요 기반절이 갖춰진 데가 제가 볼 때는 마용성, 노도강, 염당흑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곳들이 다 해당이 될 거예요 좋은 게 어디냐면 노도강이에요 거기는 지금 상당히 비교적으로 저평가되어 있는 지역들이거든요 인프라는 잘 되어 있는데 1기 신도시는 어떻습니까? 1기 신도시 리모델링이나 이런 방법을 통해서도 1기 신도시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배드타운을 돼버렸다는 거예요 완전히 처음에 만들 때는 그러지 않았거든요 거기도 산업도 넣겠다, 자족시설 넣겠다 다 했는데 결과적으로 배드타운이 돼 있고 너무 낙후돼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지금 시점이 뭐냐면 스마트 도시 시대가 열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도시에 기능 개선을 해가지고 그런 계획을 세워야 돼요 그런데 지금 신도시를 만들고 도시 계획을 세울 때 의지는 분명히 있는 것 같은데 사실 거기에 그런 업무 용지를 넣는다고 해서 기업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랑 또 다른 현실은 다르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용적률, 건폐율, 또 자기들이 만들고 싶은 도시의 모습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권한을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정부가 전체적으로 용적률을 올리든지 저는 이렇게 해야 된다고 봐요 우리가 만드는 이 3기 신도시는 직주 근접이 가장 좋은 도시 일자리가 없는 청년이 없는 도시 우리 도시는 무주택자가 한 명도 없는 도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능 개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3기 신도시가 강남, 동남권 수요를 어느 정도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시점에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3기 신도시에 저는 우려가 많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얘기한 것과 같이 3기 신도시가 논의가 됐어야 돼요 그런데 저조차 그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지난해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해야 되니까 그래야 3기 신도시에서 공급할 물량이 정해지잖아요 이미 다 계획을 세웠어요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제가 이런 말씀드리면 되게 섭섭해할 분도 계신데 일본의 신도시처럼 유령 도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만든 도시하고 다를 게 없어요 지금 만든 도시보다 용적률, 권폐율이 낮기 때문에 쾌적하다라는 것밖에 없거든요 쾌적성이 집값을 안정시켜준다는 증거가 별로 없습니다 강남에 있는 집만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닐 수 있도록 제2, 제3의 강남이 많이 생겨야 한다는 것이 교수님의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